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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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기출문제를 우리가 한번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게 한 5년 동안의 회차별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까지의 기출문제가 어떤 게 회차별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페이지에 10페이지에 보시면 27회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페이지를 넘겨서 27페이지 가기 전에 20페이지를 보시면 25페이지죠 거기 가시면 기출문제 분석을 담아놨어요 각 회차가 끝나면 사실 문제 중에서 긍정령하고 부정령의 차이 그 다음에 계산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제목들에 대해서 명시를 했거든요 이런 거는 문제를 한번 풀고 그 뒤에 분석에 나온 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이 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7회 기출문제죠 거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27회 기출문제 1번 문제죠 1번의 문제는 다음에 파생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토지 특성을 물어봤을 때요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박스로 물어보고 얘가 무슨 성격이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부동성과 부정성과 영속성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라고 일단 인식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주요 특성이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득과 이용하면서 생기는 운영이익을 발생시킨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배운대로 얘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제 교과서 상에서는 소유에 따른 이익과 그렇죠 사용에 따른 이익을 이걸 향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소유에 따른 이득이 이게 자본이득 그 다음에 이제 사용에 따른 이익이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만약에 얘가 10억짜리인데 내가 이제 한 6억 정도가 내 돈이고 4억은 내가 융자를 받았어요 그래도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생기는 이익도 내가 향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을 전세 등을 줘서 보증금을 받거나 월세를 줘서 임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건 영속성이죠 왜? 영속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더라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매각을 미룰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부동산은 줄어들지 않는 애들이니까 미분양 재고가 발생하더라도 오랜 시간 시장이 머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공급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굳이 시세가 안 좋으면 굳이 지금 팔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음에 팔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트나 같은 데를 가게 되면 폐점 시간 1시간 전서부터는 세일에 세일을 하죠 왜? 여러분들이 아시는 왜 우리가 생선유 이런 애들은요 그날을 넘기면 신선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랑 다르게 부동산은 이게 가능하고요 관리가 중요한 것도 그런 얘기죠 그래서 1번에 나오는 토지 특성은 영속성을 답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분류를 물어본 거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분류는 꾸준히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좀 복합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할권에서 지목에 관한 부분으로 이 지목이 이제 제목이 들어와 있는데 1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부속시설에 대한 부지의 지목은 그거는 유지가 아니죠 유지가 아니라 이거는 국어죠 그래서 유지가 아니다 유지라는 거는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있는 연못이나 저수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3번에 보게 되면 여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지역 간에 전환이 되고 있으면 이거는 이행지가 아니라 우리가 후보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3번은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4번에 보시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이거는 준주택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개념에서는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어정의 정도는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시설을 효율적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중요시설물 보존지구가 아니라요 공용시설보호지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을 줬어요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하고는 위락시설로 분류한다는 게 이걸 답으로 유도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그 당시에 분류를 물어볼 때는요 2차까지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은 이걸 찾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공용시설보호지구라든가 유지하고 국어 정도는 접근이 가능하고요 후보지나 준주택 정도 했을 때 그러니까 2번하고 5번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게 그런 스타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항의가 좀 많았다는 얘기죠 1분 안에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풀으라는 얘기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는 문제는 27회 이후로는 등장하지는 않고요 그냥 토지의 분류상에서만 물어보는 게 대다수 많았다 아니면 주택이다 뭐 이렇게 구별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부동산 개념이죠 자 저희가 교과서로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총론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특성, 개념, 분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제되니까 정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그 부동산 개념 하면요 기술적 개념이 있고 경제적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눠놨을 때 자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종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네 가지 있죠 그래서 공간, 자연, 환경, 위치에 대한 네 가지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은 다섯 가지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상품, 그 다음에 소비재 그러니까 여기는 종류만 알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라는 얘기죠 그죠? 3번에 보시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근데 생산, 요소하고 자산은 경제적 개념에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공간, 자연 예 이거는 기술적 개념이죠 근데 얘를 자치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3번에서는 답이 3번이다 여기 종류 정도는 확실하게 구별을 해두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아파트 매매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하고요 아파트에 대한 매매 수요량이 4%가 거기 이제 매 수요량이라고 돼 있는데 매매 수요량이다 이런 얘기죠 예 4% 감소한 경우에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고요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 및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아파트의 가격이 그죠? 여기에 변화에 따른 아파트 수요량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에 대한 거는요 예 거기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고요 예 여기가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이라는 얘기죠 자 그랬었을 때요 이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다고 그러냐면요 16% 그렇죠? 얘가 상승하면은요 얘는 무조건 줄어들죠 그렇죠? 이 수요의 법칙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4%가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16%가 상승을 했더니 얘가 8%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라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가격에 대해서 이 수요량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가격 곱하기 탄력성에 대한 부분을 곱해서 얘를 변화를 구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 전체의 수치 가격 탄력성을 구하려고 그러면 수요량을 가격의 변화일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4 나누기 10 읽을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만 계산할 때는 반대로 찍으라고 했었죠 4를 16으로 나누면 0.2호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6분의 8이니까 얘는 0.5호가 나오죠 그랬을 때 얘가 상승할 때 얘가 증가하는 애 있죠 그러면 얘를 대신해서 얘를 소비해도 괜찮은 애들 걔들이 바로 누구냐 대체제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아파트하고 다세대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대체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수치 계산할 때 답을 1번을 준 거죠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25호 교차 탄력성은 0.5호 둘의 관계는 대체제 그래서 1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라고 그러면 대체제의 보완제 관계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간단한 계산에 대한 거니까 계산의 요령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 좀 더 풀어가면서도 정리를 가능하겠죠 5번을 보시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경우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틀린 거 고르라고 했을 때요 미세한 가격 변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런 이미의 가격선에서 100이라는 가격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이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1원이라도 상승하게 되면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수요량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가격이라는 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가격 수준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이 되면은 이 수요량의 크기가 무한대 크기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단 1원이라는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은 무한히 크게 변하는 거를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을 우리가 물어볼 때 수요를 우리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를 물어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그게 대체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 되느냐 또는 비탄력적이 되느냐의 여부는 대체제의 유무에 따라 틀려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체제가 많으면 우리가 탄력적 대체제가 적으면 그러면 비탄력적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용도가 다양할수록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물어볼 때 기간이 단기면 비탄력적 장기면 탄력적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여기다가 관찰기간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가격이 변할 때 과연 수요량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했을 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유가를 갖고 얘기했었죠 유가가 인상이 됐을 때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반응의 정도가 단계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더 차를 두고 다닐 횟수가 커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용어상에서 얘기할 때 탄력적, 비탄력적 용어 구별이 된다고 그랬죠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를 비해서 양의 변화를 큰 거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대체제가 많을 때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을 때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대체제가 적을 때 그래서 탄력성의 크기하고 탄력성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하고는 항상 묶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에는 답이 3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가보시게 되면 ABC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갈 때 거미집 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 형태를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6번에 보시게 되면요 거미집 이론에 대한 모형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수료명이라는 게 있죠 수료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이다 아 저기 수료명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있죠 이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클 때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기울기 자체로는 항상 공급 곡선이 클 수밖에 없어요 얘는 플러스의 기울기를 갖고 얘는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탄력성하고 기울기는 서로 반대란 말이죠 역수여가지고 얘가 탄력적일 때 기울기는 거꾸로 얘가 커요 그런데 이 기울기는 뭐로 표시하냐면 절대값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가파르기라고 하지 않고 절대값으로 명시한다는 얘기는 기울기의 값이 얘도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얘는 1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값으로 얘기하면 두 개 크기가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명시한다는 거는 부호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A시장이 있고 B시장이 있고 C시장이 있을 때 A시장이 있을 때 수요 곡선 기울기의 이게 절대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0.8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0.6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부호가 빠지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값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산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반대가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렴형이 되지만 그러니까 발산형이라는 것은 수렴형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가운데 있는 애는 마이너스 0.3과 0.3이니까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음의 값으로 표시되고요 여기는 정의 값으로 표시되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해서 부호를 생략하고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6이고요 1.2니까 그렇죠? 이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 값이 크잖아요 부호가 생략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수렴형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발산형, 순환형, 수렴형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5번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다 기울기는 반대다 그러니까 그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표시하니까 표현은 다 같겠죠 그런 요령만 조금 아시면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또 접근해서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7번 문제에서는 답은 1번이에요 그런데 이 1번에 대한 거를 꾸준히 물어봐요 그렇죠? 그 얘기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여러분 시험에 잘 표현하는 건데요 뭐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게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탄력적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가격 수준이 어느 게 더 크게 상승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수요가 증가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은 상승해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런데 공급이 비탄력적일 수도 있고요 공급이 탄력적일 수도 있어요 비탄력적인 애는 주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농축산물이에요 농축산물은 생산해서 들어올 때까지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여기는 공급이 많이 못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탄력적으로 반응을 보인 거는 일반 공산품인 거예요 얘는 공급을 쉽게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돼 있었을 때요 이 조건 하에서 뭐가 증가했다면요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할 때 어느 정도의 크기로 바뀌냐는 것은 이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져요 그럴 때 여기 이렇게 공급 곡선이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완만하고 얘가 급하니까 그렇죠? 얘가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가 비탄력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농산물 같은 경우 농축산물은 재배해서 들어올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이 많이 못 늘어나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가격이 상승하는데 일반 공산품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양을 많이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이 크게 발생할 때는 항상 비탄력적일 때 그렇죠? 이거는 공식처럼 생각해 있어요 가격 변화율은 비탄력적일 때 크다는 얘기예요 오르면 더 오르고 내리면 더 내린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보시게 되면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 개수가 2를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었을 때 8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이것도 요령이죠 우리가 입지 개수를 계산할 때는요 이게 전국의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분이에요 전국의 X산업의 고용자 수 A지역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분의 A지역 X산업의 고용자 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항상 계산할 때 요령이 뭐냐면 분모부터 먼저 계산을 하시고 얘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요 전국에 X산업의 고용률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거는 A지역 X산업의 고용률이죠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면 A지역에서는 X산업이 기반 산업이고요 1이면 전국 평균하고 똑같고 1보다 작으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1을 초과하는 걸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분모보다 얘가 크면 1을 초과하겠죠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분모를 먼저 계산하면 여기 있는 이 개념은요 칸의 맨 오른쪽 밑을 가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국의 전산업의 고용자 수가 6,250명이에요 그중에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350명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게 얼마 나오냐면 0.536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 거를 계산할 때 A를 봐보시면 전체 고용인과 1,000명인데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00이죠 그럼 1,000명의 400이면 0.4에요 분모보다 작잖아요 1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러면 A가 들어간 애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럼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B를 보는 거죠 B를 봤더니 2,000명인데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200이죠 2,000분의 1,200이면 얘가 0.6이 나와요 그러면 0.6이라는 거는 분모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B는 1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럼 B는 일단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5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출제자는 C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C가 1보다 크게 나오면 답은 B하고 C가 되고요 얘가 작으면 답은 자연스럽게 B하고 D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를 봤더니 거기 1,150분의 650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게 1.05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답이 B하고 누가 C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8번 문제에서는 답이 3번을 주는 이게 요령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나중에 D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0.536보다는 크기가 작게 나타나죠 1보다 작은 수치가 나오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9번을 가시게 되면 근데 9번에 가면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주거분리라는 것은 고소득층의 주거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 경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러면 저소득층이고 고소득층일 때 여기 경계에 위치한 저가 주택은 얘는 할증돼서 거래되고요 여기 있는 고가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럴 때 경계 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돼서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이 돼서 거래된다고 했으니까 그 답이 잘못되어 있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2번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설을 보시게 되면 8번하고 9번하고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께 정오표상에도 올려놨는데 그렇게 바꿔서 해설하고 이렇게 바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는 왜 이렇게 발생하냐면 여기는 길 하나를 건너게 되면 여기 마트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슈퍼도 있고 다 이렇거든요 여기가 편익선이 많으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할증 여기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바꿔서 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지대론에서도 자 리카도라든가 그죠? 예 그 다음에 튀넨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르크스 있죠? 예 얘네는 이렇게 박스 문제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리카도 나왔고요 마르크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지대는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예 이렇게 나오면 바로 5번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가 나오겠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는 지대는 토지나 비효욕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이거죠 사유화로 인해서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시게 되면요 자 효율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죠? 예 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로는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에 따라 그죠? 이 정보에 따라서 우리는 약성, 중강성 그 다음에 강성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약성에서는 투자해가지고 과거 정보를 가지고는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유만 얻을 수 있다 여기도 현재 정보를 가지고는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유만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 미래 정보라는 거를 입수하게 되면 무슨 이유는 얻을 수 있냐면 초과 이윤이라는 거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강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여기 약성도 초등학교 중강성도 초등학교 그런데 얘는 졸업한 애예요 얘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정상 이윤 밖에는 없다라는 거 그거를 구별하시게 되면 거기 11번에서는 틀린 게 4번이 되겠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틀렸다는 얘기죠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는 정상 이윤만 미래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효율성에서는 결국 이 정보에 대한 것이 포인트가 된다는 거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나와 있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안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있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이유도 될 수 있어요 장마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한파 이런 것 때문에 작물의 경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마늘이나 파나 이런 것들에 갑자기 생필품 가격이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12번에는 답이 2번이 된다는 거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이 회차에 한 번 나왔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나오는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게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하는 개념이거든요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서 인구에 대한 유인 규모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요 13번 문제죠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은요 도시가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거기 문제를 보시면은 A도시에 대한 A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면 거리가 몇 키로라고 주어져 있냐면요 C도시하고 A도시 간의 거리가 10키로 그런데 여기에 제곱이죠 거리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A도시의 인구는 40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B도시에 대한 부분은요 거리는 몇 키로냐면 5키로 그죠 5키로고요 여기에 대한 제곱이라고 외제곱이라고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B도시의 인구는 얼마냐면 10만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이걸 계산하면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그러면 이거 공두 개체하면 얘 4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하면 10이 되기 위해서는 얘도 4천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10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만 그러면 A도 3만 A도 4천 B도 4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를 합하게 되면 4천 플러스 4천 분의 4천이잖아요 8천 분의 4천이니까 0.5 그러면 C 지역의 인구가 5만 명이니까 A도시의 5만 명 B도시의 5만 명이 유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게 되면요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이거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시장 개입에 보게 되면요 직접 개입이 있고 간접 개입이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는 꾸준히 나오는 애들이니까 간접 개입에 들어가는 애들은요 각종 우리가 세금이 있죠 재산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이 있죠 대표적인 게 개발부담금 뭐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각종 금융규제 있죠 대부비율 이런 거 조정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간접 개입인데 1번 지문에 바로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라서 당연히 걔가 틀렸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5번에 토지수용은 공영개발 방식이에요 수용 과정에서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사이에 갈등 보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가게 되면 용도 지역지구제가 주어져 있죠 거기서 1번에 나오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토지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2번 지문은 이게 저기 1, 2차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학생분들은 그게 나왔을 때 좀 당황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국회법상에 우리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록이라고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죠 근데 이 주거지역도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용이 1종하고 2종이 있고요 얘가 1종, 2종, 3종이 있다고요 그럴 때 거기 나와 있는 공동주택 중심의 양환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27회차에서는 먼저 15번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40번까지 또 나머지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